아 그거 먹으려고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 어 아니야 아니 아 왜 야스오 같은 거 아냐고 진짜 바이 바이 야스오 보다 내가 뒤들이 높다는 사실에 충전이 다지는 아 왜 미를 땄어요 까지 기도 한 번 하시고 가시죠 저는 무교지만 노란 닥지를 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노란딱지를 뗄 수 있게 애매발 복구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이번 서폿이라고 얘들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아 짜증나 나갔어 심지어 내가 할 수 있을 게 없어 아 미친 나 안 해 몰라 니들 안 왔어 나 안 해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했잖아 아 바보 바보 뭐 하는 짓이야 아 대체 아 아모나 발라봐 제발 저 바짜 발라봐 왜 저 말을 못 내는 거 저 말을 진짜 미치겠네 수고한 수고한 약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. 끝났다. 빨간색. 갑자기 없어졌어. 졌는데 뭐야? 뭐지? 거그 같은데? 왜 아무도 의심을 안 가지지? 왜 아무도 탑잔나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지는 거지? 해볼까? 해봐. 브론즈 가자. 나갔어요. 나갔어요. 이건 다시하기 각이다. 진짜 10초 남기고 들어오는 거 뭐야. leur이도 소중하게 되었습니다. 한 번에 찍어버렸다. 그는 한 번에 찍어버렸다. 한 번에 찍어버렸다. 한 번에 찍어버렸다. 한 번에 찍어버렸다. 오! 뭐 앗 아 아 이상한데 쓴다 이상한데 쓴다 아 아 진짜 웃겼다 남자동 smaller 아까 날 놀렸네 놀렸어 라이엇이 또 위에는 뭐랄까 아 왜 저래 진짜 아 왜 나는 맵 한마다 이런거야 도대체 한꺼번에 뚜가 패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 근데 6키로는 피즈 어디갔어 피즈 나간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피즈가 없는데 어떻게 미드가 없는데 미드가 밀리지도 않고 계속 저럴 수가 있는거죠 미드가 없는데 미드가 없는데 왜 왜 미드가 밀리고 있는거냐고 아 아니 한명이 없는데 이걸 왜 지는거야 잘 모르겠지만 천원감사함 남이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판에서 내가 이판에서 뭘 잘못했어 억울하네 세상에 저걸 들어가고 엄마 아무것도 못하겠어 또 나랑 장난해 라이엇 오늘 나랑 장난하는거 라이엇 왜 나랑 장난합니까 아까부터 왜 있었다 없었다 난리야 이거 있는거에요 버그야 버그 버그야 버그 부른색 닦지 마이크 저번에 드라이브 모바 드라이브 시작 도착 제작